사장 백병훈입니다. 하루에 무도회를 한 목소리로 자리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는 무덥지만 오늘 괴청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상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페이퍼에서 보시다시피 또 앞에 현수막에서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마는 광복 70주년 그리고 건국 67주년을 맞이하는 금년입니다. 그동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발전시켜왔는가를 되돌아보고 반추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의!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한 것은 국기에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조국왕국과 대한민국 수호전선에서 산화하신 승국선열과 호국이영령에 대한 문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문념! 조국왕국 아멘 바로 다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고영규 변호사입니다. 먼저 날씨도 무덥고 특히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애국동지 선후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를 공동주최하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와 자유민주연구학회, 자유민주연구원은 모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고하게 바로 세울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들로서 서로 긴밀하게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매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3개 단체 중에서 2개 단체 명의로 행사를 공동주최한 경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오늘처럼 3개 단체가 합동으로 세미나를 공동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세미나의 주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와 언론에서는 모두 금년 8월 15일을 제70회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폐망하고 우리 민족이 해방이 되었으니 민족이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것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불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광복절을 제70회라고 명령을 하면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건국을 기념하지 않는 세계 유일의 나라이고 자칫하면 건국일도 없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통성에 엄청난 타격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예 기념일이 없는 나라라면 몰라도 3.1절, 재원절, 개천절들은 기념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국일을 기념하지 않는다면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건국일을 기념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는 건국일인 그날을 제1회 독립기념일로서 성대한 경축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해 9월에 국경일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위 독립기념일 명칭이 광복절로 바뀌었는데 광복이라는 의미가 해방과 독립을 포발할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1950년을 제2회 광복절로 1951년을 제3회 광복절로 경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친복좌경 언론인들이 1945년 8월 15일을 기쁜을 해서 1951년 8월 15일을 제6회 광복절로 부르기 시작하고 아무 생각 없는 정부까지도 부안해동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서서히 건국이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외국 진영 일각에서는 광복절의 명칭을 광복절로 바꾸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운동의 목적은 당분간은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분도 계시겠지만 현재의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의 건국보다는 일지하의 독립운동에 의미를 두고 싶어하는 광복회원들이나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친복좌경 세력들이 반대가 극심하고 한편 대한민국의 정통성 확립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복지부동하는 공직자들이 정부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이번 광복절에는 정부가 해방 70주년, 건국 67주년이라는 사실이라도 분명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을 듯 싶습니다.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는 정부만 믿고 기다리다간 부지 하세울일 테고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도 애국 진영이 먼저 여론을 선도하고 또한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 제목은 대한민국 건국 67주년 기념 회고와 진단입니다. 세모 특별히 소개를 안 드려도 우리 보수우파 진영의 오배 같은 분으로서 보수우파 진영의 이데올로드로서의 역할을 오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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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소개받은 양동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정체성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소 생소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쉬운 말로 한마디로 국가정체성을 말하면 국가정체성이라는 것은 특정 국가의 본질적인 속성 이렇게 정리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모아서 국가정체성이라는 집합개념을 형성하는 것인데 대체로 가장 중심적인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는 한 다섯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국가다.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은 통일제한적 분단국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는 민족자수성을 추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 반공 친미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유지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다섯 가지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에 대한 공격들이 가해져 왔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정체성에 대한 도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큰 테마가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그것을 회고하고 진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정체성에 대한 도전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전혀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회고와 진단할 수 있는 총체적인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섯 가지 대한민국의 정체성 우성 요소들에 대한 도전 상황을 다 일일이 점검하고 그에 대한 대응 상황을 이야기한다면 대체로 논의가 수박 거답기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건국일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나라다 하는 그 점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도전 그리고 그것과 연관되어서 대한민국의 국경일인 광복절을 당초에는 대한민국의 건국 독립을 기념하는 그런 국경일로 정했던 것을 도중에 우물주물하면서 대한민국 건국 국경을 기념하는 국경일이 아니라 해방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거창하게 변질시켜버린 그런 왜곡의 실상을 여러 선생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런 건국절 부정, 광복절 왜곡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만 옳은가 또 그런 건국절 부정, 광복절 왜곡이 왜 틀려먹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해방이냐 광복이냐 혹은 건국이냐의 문제의 본질은 대한민국 내의 상당수의 우리 국민이나 지식인들이 국가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위대함 우리가 만들고 지키고 발전시켜온 지난 70년, 67년에 대한 그 위대함 자긍심, 자부심, 또 지켜야 될 가치에 대한 혼동 내지는 흔들림 때문에 이 문제가 초점이 되고 있고 또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그런 대한민국의 위대함, 자긍심, 지킬 가치 또 하나 되고 통합돼서 더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그 의지를 회선시키는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양동안 교수님의 의견을 조금 보완하는 형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집에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양동안 선생님 발표 맨 끝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1949년 8월 15일에 찍힌 사진입니다. 이 사진 하나가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49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1주년이 되는 49년 8월 15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 1주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디펜던스,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주권체제를 갖춰서 민국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가로서 건국된 지 1주년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 대한민국에 있던 사람들을 다 동의했던 것입니다. 신익희 선생이나 조병옥 선생이나 누구든지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합의에 관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그 위에 다시 캐치프레이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한 번 뭉쳐서 민국을 수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여기까지 왔고 또 모든 어려움과 난간을 극복하고 드디어 민국,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공화국을 만들어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민국을 수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1주년입니다.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다시 뭉쳐 이번에는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지회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지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해방되지 않은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광복되지 않은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본질이고 정체성입니다. 대한민국이 그 어려움을 갖고 이 나라를 만들었고 이 나라를 만들어서 이제 1주년이 됐고 오늘 67주년이 됐고 이 위대하고 이 자긍심이 있는 세계사적인 나라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끝난 겁니다. 해방되지 않은 광복을 맞이한 지역에 대한 실지회복작업이 멈췄기 때문에 그 실지에서 만들어지는 대한민국의 공격이 계속되는 거고 오늘 우리가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이 문제가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국가에서 가리키는 고등학교 한국사입니다. 이 한국사에 보면 고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려의 건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발전. 그 다음에 고려의 건국, 집권체제의 구축, 왕건 고려를 건국하다. 고려를 고려 건국, 고려 건국, 왕건 고려를 건국하다라고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조선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조선 건국, 통치체제 정비, 조선의 건국, 조선의 건국, 수없이 조선의 건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와 조선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건국의 의의와 의미, 체제, 왕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대한민국에 와서는 정부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의 본질에 대한, 성격에 대한 우리가 만든 70년에 대한 본질을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건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정부술입이라고 써놓고 오히려 뭐라고 쓰고 있냐 하면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다. 여운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국에 관해서는 작년 8월 10달에 우리 김길자 이사장님이 대표로 해서 아마 대한민국 건국에서 이런 책자로 100여 명이 간단하게 칼럼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한번 귀 대신 읽어보시고 제가 거기에 쓴 글을 보면 우리 김광두 박사님 지금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가 있고요. 하나만 보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1948년에 5월 10일 날 제안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헌법 제정을 했잖아요. 우리가 헌법 제정 권력의 행사라고 합니다. 1948년에 우리 헌법을 만들었을 때는 1919년에 상위임위정부가 만들었던 헌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취한 게 아니라 새로운 국가의 헌법적 규범의 틀을 만난 것입니다. 재헌법이고 헌법 제정 권력을 행사해요. 그건 새로운 국가의 출발을 위하여 만든 헌법적 인프라를 만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위임위정부에 대해서는 연합국 어느 나라도 국가 승인 정부 승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딱 예외에 여운형의 동생 중에 여운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상위임위정부 출입했을 때 그 당시에 광동성에 있는 손문에게 찾아가가지고 정부 승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절했어요. 내가 한반도에 대해서 하루 한 시간이라도 내가 통치를 하면 우리가 승인해주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다가 애골복고를 해서 국서를 주고 정부 승인을 했다라는 유력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문을 계승한 누구야? 장계석은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상위임위정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상위임위정부가 행하였던 사실상의 외교활동이 있습니다. 구미위원부를 설치해서 우선 백악관을 두드리고 광복군에게 대해서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 정부를 인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 하에 정부가 상위임위정부가 했던 대외적인 외교활동을 추인하거나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하는 것. 제3국과의 관계에서 한 적이 다른 한 건도 없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새롭게 출발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은 건국이라고 하는 것이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성출판사 같은 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권 수립 거기는 국가 수립이고 창권이고 대한민국은 정부를 수립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국가고 대한민국은 정부에 불과하다. 상위임위정부가 그리고 이 좌파들은 정부 세력은 1919년 건국소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엄청난 역사적인 정체성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인식에 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어땠습니까? 제가 친일 반민족회의 진상기별위원회 위원으로 4년 6개월 활동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추천을 갖고. 그 이후에 인천 김성우 선생은 이승만 대통령을 도와서 대한민국이 많은 역할을 했죠. 조선민주당. 그런데 김성우는 친일파로 낙인 찍고 깎아내리고 건국군장 박탈을 하려고 하는데 노무현 정부 때 여운형과 권종 이민공화국을 만들려는 여운형과 박헌형이 처 주세주기에 대해서는 건국군장을 줬어요. 이게 국가정체성을 흔든거죠. 이게 엄청나게. 그 다음에 이 좌파들은 말이죠. 대한민국 국가정체성 흔들때 꼭 뭐냐면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나라다. 대한민국은 국가정통성이 없다. 북한은 정통성이다. 맨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거에요. 이게 문제고. 그 다음에 지금은 건국 70주년인데 건국 60주년.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었습니까? 노무현 정부였죠. 어떤 일이었습니까? 강정구 교수를 위시해 갖고 저 인천에서 말이죠. 메가도 동상 끌어내리기 운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메가도 동상은 동상은 분단의 집단이 그 다음에 6.25전쟁을 일으킨 주범이고 장본인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전범이고 이런 식으로 김일성의 남칭에 대해서는 전범 얘기하라고 말이야 익스피린 거야. 메가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6.25전쟁에 대한 폄하.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SBS인가 햄빛이인가 토론을 나가서 아침에 토론을 나가는데 이장희 교수하고도 좌우 붙였어요. 그래서 미군이 개입을 하지 않아서 우리 그때 통일됐을 거단 말이야. 미군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통일됐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단이 저는 뭐라고 답변했냐면 중공군이 개입 안 했으면 우리가 그때 통일됐을 거단 말이야. 우리가 압록감에 도망가기 진격했지 않습니까? 북한의 남침은 전두환과 침략전쟁을 일으킨다고 그 다음에 중공군은 침략자를 원조했잖아요. 그래서 1951년에 유엔총회 결의를 정해서 침략자로 나기를 찍습니다. 이거는 미국이나 16개국 연합군은 남침을 당한 대한민국 피칭국을 원조하게 해서 온 응원군이니까 말이야. 유엔 헌장에 따라 체제하여서 유엔 압록을 결의해서 온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동표구로 봅니까? 그러면서 통일전쟁이나 이런 식으로 강정구가 얘기를 했죠. 그럼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유동열 원장님께서 20분만 발표하시고 토론자께서 10분 각각 토론해 주시고 남은 20분에 대해서는 플로우의 질문을 받고 보충 설명하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유동열 원장님의 발지가 있겠습니다. 하고 우리 토론자들의 말씀을 드리는데 남겼습니다. 우리 두 분 토론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안부 전문가가 나들이 계신 어르신이고 사회를 보시지만 우리 유성욱 원장님도 이 분야의 실무와 이론을 겸비하신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10분 정도로 제 발지문이 이미 여러분에게 배포가 되어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10분 정도 하고 토론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말끈장이 있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대한민국 건국 67주년인데 67주년 동안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아왔고 위협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는 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 발지문에다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광복 61주년 건국 67주년을 생각하면서 잘 느꼈던 것은 여러분 1948년 8월 15일날 신생 대한민국이 수립됐을 때 그때 국민소득이 45달러였습니다. 1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의 국민소득이 45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가 유교남친전정을 3년 겪은 다음에 전국토와 산업체들이 촉구가 돼가지고 이 전세계 지식인들 런러에서는 대한민국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포기한 대한민국이 2,000년대 전세계 12위권의 경제 강국이 됐어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체육문화 문화연수도 대한민국 세계 최선진국 대여를 이어지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지구위를 보십시오. 지구위를 보면 대한민국이 어디에 붙어있는가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 작은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됐는데 이 분단된 나라가 불과 70년도 안 돼가지고 전세계 10위권에 경제 강국이 됐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걸 갖다가 전세계가 기적이라고 하면 되죠. 기적이다. 한강의 기적이다. 기적이 뭡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그렇게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벤치마킹을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북한하고 국내 총북 세력 등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이런 나라로 치고하면서 대한민국을 평화하고 파괴, 공격하기 위해서 혈압이 됐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지키는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세계 12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나라로 있어서 그 동력이 뭐냐. 이 동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튼튼한 안보였습니다. 사회안정.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을 파괴, 전복을 하는 움직임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입되기 전부터 바로 조정공산당과 북한의 세력으로부터 있었어요. 이걸 다 막아냈습니다. 6.25 남침전쟁 막아내고 무려 말이죠. 10만 6건의 대남 테러덕을 하고 정전증 위발이 50만 건의 나랍니다. 이런 70년 동안 엄청난 도전을 받고도 대한민국을 지켜냈고 그리고 차이를 안정시켰어요. 이 군과 경찰과 국민들들이요. 이러한 도래경을 날 대한민국의 기적을 이룬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어려운 근로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해준 산업역군들. 이 사람들 자꾸 노동단에 이렇게 무산대경으로 하면 안됩니다. 산업역군들. 이분들의 희생, 헌신 그리고 엄청난 기술개발. 이 두 번째 원동력이었습니다. 세 번째 운동이 뭐냐. 대한민국 잘 살아보겠다고 경제발전 5개년 개혁을 수집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이 끈 래셔널윌. 그런 대통령의 노력과 국민들의 의지가 합쳐지고 국가적 의지가 된 겁니다. 이 래셔널윌이 또 이 세계 12부의 경제관계에 엄청나게 기대됐어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자인민주주 발전을 위해서 요새 말하는 짝퉁 민주화운동가들 말고 방한국가 이전 활동에서 민주화운동이라고 떠드는 세력 말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자인민주화 발전을 위해서 헌신형분들의 노력. 이게 얽혀져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기본적인 토대가 국가안보와 차이 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가 이건데.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금 이 시기 시대에 국가안보를 얘기하면요. 수국골통세력으로 수국골통세력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의 일각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어르신들은 절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안보의 중요증을 얘기하면 저거 뭐 수국골통적인 수치약이다. 반통일극시약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이게 사실은 평범한 자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한 번 읽고 줄 거라면 뭔 소리인지 이게 몰라요. 또 읽고 또 읽고 몇 분을 읽으시면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사회의 종국주의자 이적 세력들을 간별하는 병안의 간별사 비슷한 능력을 갖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한 번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논문을 잘 썼느냐 못 썼느냐 그걸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 논문은 그저 남의 책이나 읽고 하는 사람들은 쓸 수 없는 논문이다. 공안기관 연구소에 우리 유동열 원장님이 실제 근무하신 그런 경륜과 또 경륜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속에 깊은 이 나라를 꼭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 어떤 애국적인 마음이 없으면 이런 자료가 정리도 안되고 봐도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무서운 집념을 가지고 꼭 이 세력들은 내가 이런 게 그런 세력이다 하는 걸 밝히고 그 세력들의 실체가 저 원조는 북한이고 거기에 따르는 또 하나의 집단은 우리 종국세력이고 또 해외에 있는 이런 협조하는 세력이고 이런 불륜이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총평을 저도 평생 이런 분야에 연구하고 하는 사람으로서 참 고맙다. 옛날에 성경화대학교 이명경 교수님이 이런 걸 계속 하실 때 저분 돌아가시고 누가 할까. 저는 이 유동열 원장님만 보면 참 고맙고 귀여운 후배다.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병아리 감별사처럼 우리 사회에 또 들으면 상당한 학자들이라도 이게 워낙 제대들이 술두부에 기기 명명하고 전략전수들이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민주세력으로 위장을 하고 이라고 하면 맨날 물에 빠진 것처럼 아 설마 그럴까요. 이번에는 진짜 변하겠지. 무슨 여사가 올라가면 이번에는 누가 만나고 이제 무슨 계기가 되겠지. 택도 없는 소리들만 하고 있는 거는 이런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실체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함부로 무슨 표현이 잘 됐다 못 됐다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정리하지 못하는 정말 그 분야에 자료도 근무하면서 손이 닿을 수 있었고 그리고 무서운 애국심도 있었고 집념을 가지고 꼭 이 세력들은 내가 한번 다스려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작품이다 보고 자 몇 분 읽어보고 또 전파도 하고 요약해서 외우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이게 값이 나는 그런 논문이다. 막 이 정도 평가하면 노력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 논문에 대한 종평이고 제가 이렇게 볼 때 그 중에서도 꼭 유념해야 될 것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볼 때 같은 내용입니다만 크게 이렇게 보완적인 이런 이야기로 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걸 말씀드리고 끝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유 박사님이 이야기 하는데 2010년 9월 28일에 북한 조선 노동당 규약 서문을 수정을 한번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래 북한은 남한 혁명 정략을 완료해 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반드시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꼭 전 한반도를 적화 통일한다 하고 그 전까지는 북한 조선 노동당 규약 서문에 노골적으로 표현하는데 이걸 살짝 바꾸었어요. 2010년 9월달에 바꾸고 그것도 모자라서 2012년 김정은 들어오고 또 한 번 바꿨어. 그리고 어떻게 바꿨느냐 표현들이 기기묘묘하니 어지간한 간별 전문성을 안 갖고 보면 아주 남한 적화 통일을 포기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도록 기기묘묘한 술법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 예를 들면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 주의하에 인민대중의 자존성을 완전히 신뢰하는 데 있다. 자존성 갖는 게 빌빌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만 해뿌리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안까마귀인지 수까마귀인지 무엇인지 요렇게 위장전술을 쓰고 있다 하면서 이게 여기서 활동하는 종국소리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컴팽 많아요. 여기에 따라서 활동을 하고 하는 건데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사술적인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아주 이런 전문가들이 잡아내면서 그게 그 뜻이다 하는 건 또 지적해 주고 또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 논문의 많은 게 있다는 장점이지만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든 겁니다. 자료고 우리 송대상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몇 번을 읽고 잘 소화해내면 매우 가치 있는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토론자 입장에서 질문 겸 의견을 좀 드리는 것이 앞으로 이런 기조에 입각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또 대한민국을 위해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또는 현실적으로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제 의견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헌법 외에도 규정돼 있고 또 우리 국민들 감정도 그렇고 또 현실적으로도 북한은 국가를 인정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제사회 특히 유엔 안보리에 우리가 동시 가입을 했고 또 북한을 승인한 국가가 160개 이상 되는 국가들 국제사회에 가면 두 개의 별개의 주권국가로 대응하고 우리도 또 그것에 입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좀 애매할 수도 있고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특수한 관계다. 그렇게 정리한 게 저는 옳다고 합니다. 두 개의 국가성을 보이면서도 두 개가 아닌 그런 미묘한 특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간파하고 거기에 따르는 전략과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북한은 국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해 버리고 나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 내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당성과 지지를 확보할 수 있지만 현실에 가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벗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서는 혼돈과 실체와 다른 상황이 발생합니다. 6.25전쟁 당시에 북한을 수복했을 때 했던 그런 방식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북한을 그렇다고 해서 국가를 인정할 것은 아니지만 국가로 인정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우리가 반발하는 것이 꼭 통일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 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한다 또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국내 문제니까 다른 나라들 참여하지 말라 했을 때 그것이 먹혀 들어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국제사회 유엔 안보리 또 그 과정에서는 미국 포함해서 중국도 러시아도 다 같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가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을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의 급변사태에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법리적으로나 또는 현실적으로 우리의 인식을 정확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상대방을 또는 국제사회를 설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동연 원장님 말씀 부탁드리고요. 경제 파트인데요. 경제 파트가 주제가 번국 67주년 시장 경제의 도전과 발전 앞에서 안보 문제라든지 정체성이 없으면 경제 다 소용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아마 정체성이고 안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하고 토론에 참여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 권혁철 박사님. 현재 자유경제위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조영기 교수님 오른쪽에 오른쪽에 계십니다. 지금 고려대학에 계신 북한학과에 계십니다. 오늘 칼렉도 많이 쓰시고 또 열렬히 북한 경제에 대해서 한국에 북한 경제에 관한 지식을 굉장히 많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토론자로서는 김용상 미래한국 편집장입니다. 과후에 월간 조선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 미래한국 편집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대체로 앞에서 했던 대로 역시 발표자 20분쯤 발표를 해 주시고 토론자가 10분 20분씩 해 주시고 나머지 시간은 플로우에서 질문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할 수 있을 권혁철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권혁철입니다. 제가 오늘 제3주제 시작경제의 도전과 발전이라는 주제를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근본적인 큰 흐름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이룩한 것이 하나의 기적과 같은 경제의 성과를 이뤄냈는데 그것이 하나의 기적과 같은 일이고 다만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근본을 이루는 또 다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있었다는 것이고 그 기적과 같은 토대를 마련했던 것은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의 신념에 따른 자유시장 경제의 도입이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개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80년대에 우리가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고 얘기했던 82년 정도부터 89년 90년대까지의 전선 대통령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경제수석을 했던 김재익 수석의 그런 큰 세 가지 기간 기간에서의 한국 경제의 어떤 기본적인 토대가 북한에게 갖춰졌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중간에 한번 경제가 또는 시장이라는 것이 정부에 의해서 상당히 좌지조리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87년 이후에는 제가 87년 체제라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상당히 정부가 시장과 경제에 상당히 개입을 하면서 현재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난점들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스토리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도 어떤 부분으로 나가야 되느냐 하면 87 체제로 인해서 현재 상당히 악화된 자유시장 경제의 활력을 또는 정부의 규제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묶여져 있는 이런 경제 활력을 과연 어떤 방향으로 풀어낼 것이죠. 방향은 당연한 것이죠. 자유시장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이 지금 보면은 지금 박근혜장도 들어와서 조금 두려진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 노동 개혁 또 결국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기 위한 전혀 한 걸음도 아니고 반 걸음 정도에 입가하다 왜냐하면 우리 권혁철 박사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의 확신 요지는 아마 제도가 매우 중요한데 체제가 매우 중요한데 특히 자유시장 경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요지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건국 67주년 국의 역사를 조금 더 뒤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1918년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 정치사 쪽으로 봤을 때 레닝이 1918년에 러시아 혁명을 했고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내세우면서 했는데 양대의 두 개의 축이 이렇게 왔습니다. 30년대의 한국 사회에서는 또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사회주의에 대한 감장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충만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역사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반복을 위해서 사회주의를 깃털로 내세우고 투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사회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공산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이 문제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선택할 것인가 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군당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픈 과거이지만 사실 연구하는 사람들 또는 한국 사회에 있는 많은 학자들에게는 두 개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학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으면 굉장히 좀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굉장히 행운이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두 개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예전에 광고 카페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냉장고선 광고였던 것 같아요. 우리도 제도 또는 체제를 어떤 체제를 선택하는가는 그때 당시에는 모릅니다. 한 4, 5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로 왔다. 우리 권혁철 박사님이 그 이야기를 안 했는데 한국이 지금 세계 속에서 위상이 어느 정도 높아졌느냐 하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2050 크럽이라고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2050 크럽이 어떤 크럽이냐 하면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인구 5천만 되는 나라의 인구 5천만이 되는 나라에서 국민소득이 2만 불 되는 나라는 7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세세대에서 12개의 대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는 이제 7대 광고 간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북한 경제를 하겠군요. 북한 경제가 왜 그러면 쪼그라들었는지 지금 이런 모양이 되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해방 직후에는 분명히 북한의 산업 현황이나 모든 것이 전부 다 북한이 훨씬 더 좋았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들이 왔는가 아까 우리 권혁철 박사님이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이것은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왜 차이가 나는가 레닌이 쓴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국가와 혁명이라는 책인데 그 국가와 혁명이라는 책에서 이런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사무실 하나의 공장입니다. 괴핵 경제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의 사무실 하나의 공장입니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모든 국가의 경제활동을 누가 관장을 합니다. 국가가 관장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북한 경제가 또는 계획 경제가 시장 경제하고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권혁철 박사님의 토론을 제가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국가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 관료들의 역할들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액션들은 누가 하느냐 지도자가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정부 관료들이 플랜을 짤 수도 있지만 이 짠 플랜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기계를 사다가 우리가 물건을 만들고 그 만든 물건을 마케팅을 하고 해외로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이 지속성장 가능한 그래서 끊임없는 발전을 통해서 우리 국가를 키워온 것은 누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토론 시간을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삼성전자라든지 LG, 현대자동차 이런 기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 그리고 우리가 북한보다 정말 훨씬 형편없이 못 살던 시기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결국은 기업가들의 역할도 지대했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대한민국의 발전의 양축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박정희 대통령이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데 충실했다면 그 시스템에 따라서 이 나라의 발전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그야말로 피 땀을 흘려서 이 나라를 일구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기업가들의 역할도 저는 조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와서 국가 방향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정하던 바로 그 무렵에 대한민국의 지금 누구 하면 다 기억할 만한 기업가들이 아주 우구죽순격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LG그룹을 만든 구인회 회장, 기타장 등 수많은 기업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 기업인들이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었다면 과연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었겠을까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국가의 방향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만든 것도 훌륭했습니다만 그 만든 체제 안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우리 경제를 오늘과 같이 이끌어 올린 기업가들도 정말 훌륭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막 국가를 산업화하고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정말 놀랄만한 성공을 한 그 모든 아이디어들을 기업가들이 제공을 했다는 점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1950년 6.25 전쟁이 났을 때 이병철 회장이 하는 일이 무역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구에서 양조장을 했었고 결평국수를 만들어서 팔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6.25 전쟁 과정을 거치면서 제1제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성공을 했고 그리고 그 성공한 여세를 몰아서 제1모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병철 회장이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농민들이 농토에 매달려서 저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농업 가지고는 도저히 승부가 안 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비료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비료 생산 공장이 있었습니까? 북한에 있었죠? 남한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비료도 없지. 그리고 토양도 척박하지. 비가 오는데 그 비도 7, 8월 여름에만 왕창 쏟아지고 나머지는 가뭅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농사 망치는 경우가 비일비됐습니다. 농사 져서 국민들을 배불리 먹이지도 못해서 20세기 초반까지 우리 국민들의 모든 소망이 쌀밥에 고깃국이나 마저 배 터지게 먹어보자 라는 게 우리 국민의 소망이지 않았습니까? TV의 화제자 탈북자들과 진행하는 본격수다 토크쇼 몰라수다 국한수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반공개방송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5시간에 따끔해야 되기 때문에 압축해서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건국 67주년 정치적인 통일은 조금 멀어 보이지만 문화적인 통일은 상당히 진행된 것 같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도 중국을 통해서 많은 문화적인 게 한국에 보급이 돼서 저부터도 97년도에 탈북해서 참 긴 세월이 됐지만 그 전에 이미 트로트를 접했고요. 그렇든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문화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한국 한류의 열풍을 북한에서 똑같이 지금 몸으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트로트 들으면 일제시대 제국주의 음악이라고 뭐라고 안 그러나요? 비사회주의라고 그러고 그 트로트만 들었다 하면 그게 고발이 됐다 그러면 90년대에서는 그때는 총살감이었습니다. 이경씨가 가수인데 여기 노래 못 부르게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한 소절만 해주세요. 트로트. 저는 17살 때 사랑밖의 남몰라를 듣고 너무 기가 솔깃해가지고 이거는 김혜성 찬양하는 노래만 부르다가 저 정말 여기 간질간질해가지고요. 한 소절만 가도록 할게요.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이 노래는 심수봉 가게에게 재혼할 때 상대의 피디에게 프로포즈 대신 부른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따라 불렀습니다. 성우씨는 이 노래 어떻게 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음악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게 생활해 보다 보니까 생긴 것도 거리가 멀게 생겼어요. 시대 흐름이라고 할까요? 물이 흐르는 걸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대한민국 역사가 발전하면서 문화교류가 엄청나게 발전하면 문화사회를 발전하더니 그것이 북한으로 장벽을 넘어서 물밀듯이 들어왔거든요. 모두가 다 앞에서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정치적으로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지만 뒤에 돌아서면 모두가 다 흐물흐물 큰 노래로 곡은 뭐러면서도 으흐흐흐흐 음흐흐흐 다 하는 겁니다. 모두가 저도 지금 백영시 옆에서 우흐흑 미용가수 씨가 그 때 가수가 부르니까 언제 내가 이 노래를 알았지? 저는 언젠가 안 됐거든요. 여기 와서도 음악이라는 걸 좀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창 나이 때 해본 적이 안 하고서는 아마 그 시절에 이 노래뿐만 아니고 다른 노래들도 엄청나게 많이 불렀죠. 송지영 씨는 북한에 있을 때 선전 선동요원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적인 것에 관심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문화적인 것에 유행 같은데 관심이 정말 많았지요. 깍짝한 말에서 대한민국 남자 배우 누구한테 꽂혔습니까? 네 제가 이제 북한에서 몰래 첫사람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최수성 씨가 나오는데 저의 이제 아 저 남자가 내 첫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 저렇게 생긴 남자랑 결혼을 할 거야. 주수성 씨는 유부남인데요. 아 여기 와 보니까 유부남이더라고요. 그때는 총각으로 나왔고요. 너무 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멋있었고요. 그 첫사람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하고 마지막 곡까지 다 봤거든요. 92년도에 대한민국이랑 중국이랑 수교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를 다 따라하게 쌓아가는 거예요. 연변 조선적 자치주 방청이라는 곳에서 예전에는 북한 아나운서의 말투를 흉내했었는데 수교를 맺은 다음부터는 대한민국 아나운서들이 말투를 흉내 내면서 연변 조선적 자치주 아가씨들이 그 방송을 하는 거예요. 백문이 불려있는 저희는 설명하는 거구나. 이렇게 탁 잘라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수교 전에 방송 샘플. 예를 든다면 오늘의 날씨입니다. 이렇게 북한식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의 날씨는 오늘의 날씨는 이렇게 흐렸다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울식으로 나른 나른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북한식도 한번 해주세요. 오늘의 날씨는 비가 오다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서울식으로 하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쟤네 말투가 언제 바뀌었지?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때 92년도에 대한민국과 중국이 원수지관이었잖아요. 중국은 한미 원조를 북한 쪽에 했습니다. 6개월 전쟁 때. 근데 수교를 맺었다고 하니까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수교를 맺으니까 중국에서 많은 조선 적분들이 일을 하러 중국 쪽으로 이제 대한민국으로 오셨고 또 북한 쪽에서는 중국이 돈을 벌러가면 가족들이 모두 대한민국으로 돈을 벌러가서 집이 텅 비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소위인가 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또 북한하고 중국하고는 입술하고 이빨 사이가 압록강 입천리 두만강 천리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결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가 들어가면 중국의 대한민국의 문화가 거스란히 북한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뭐 드라마뿐만 아니라 노래 무슨 뭐 제가 본 드라마는 처사람뿐만 아니라 토마토, 비단양 껌무, 이브의 모든 곳, 경찰특검대, 그리고 뭐 머역탕집 남자들 뭐 그게 재밌더라고요. 머역탕집 남자들 같은 거는 저런 것도 있나? 이렇게 제가 깜짝 놀라게 그렇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경찰특검대. 그러니까 우리 북한에서는 맨날 뭐 백만군 백만군 하면서 우리 인민군대는 항상 일당 데리고 한 사람이 이제 백 명의 이제 적을 무찌른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특검대에서 나오는 그분들이 옷차림이라든지 뭐 이제 청이라든지 복장이라든지 보니까 저게 미국 사람들인가? 막 저는 정말 놀랐어요. 북한군대들은 군복도 뭐 1년에 한두 번 더 겨우 지는데 너무 군복이 번쩍번쩍하고 무기들이 삐까번쩍해가지고 과연 우리 인민군대가 저렇게 무상한 남자분들이랑 싸우면 이길까? 맨날 이긴다고 말은 하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문화 충격이었죠. 경찰특검대 드라마 얘기도 나왔고 말투 얘기도 나왔는데 미경 씨는 가수니까 좀 민감할 것 같습니다. 이런데 말투 얘기할까요? 아니면 경찰특검대 드라마? 다 좋은데요. 저는 글쎄요. 저희 아버지가 33년생이다 보니까 좀 조금 개그짐 얘기 좀 해드릴게요. 얼마나 남북이 틀린지 얼마나 다른 데서 67년을 70년 가까이 왔는지 어느 하루는 아버지가 집에 갔는데 이렇게 이렇게 불러요. 막내야 이렇게 가니까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돈을 꺼내 주시면서 옷 가서 사 입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다들 놀랍죠? 제가 지금 유행하는 청바지 그 찢어진 청바지 있잖아요. 그거 입고 집에 갔는데 찢어진 이렇게 기어 입을 지간도 없어서 못 입었냐 찢어진 거 입었다고 아버지가 이렇게 엄마 멀리 부르시더니 엄마한테서 탈수는 용돈 이렇게 집어 주시는 거예요. 탈북한 다음의 일이죠. 남쪽에 와서 그만큼 남북이 서로 다르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지금 뭐 어르신들이 남한의 어르신들도 그거를 이해를 못하지만 북한 어르신들은 아예 너무너무 이상한 너무 다른 이런 형태의 요즘 젊은이들 걸로 이해를 못하죠. 이만큼 남북이 너무 다르게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상,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보다 북한에 많이 퍼져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그 국방 TV, 아니 국방 FM에서 북한의 오늘이라는 프로그램 탈북자를 매주 일요일에 1시간씩 해서 매주 2시간씩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문화 예술도 좋지만 오늘 출연자 중에서 남자분이 예술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주제에 맞게끔 오늘 우리가 한 4시간 동안 건국절이냐 광복절이냐 논의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 예술하고 거리가 먼 분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서 한번 제가 추가로 강석승 박사님은 통일부에 오래 계셨고요. 인상과는 다르게 탈북자가 아닙니다. 이 점을 제가 좀 오해를 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세요. 그 질문. 네. 그래서 우리 이성근 씨. 네. 우리는 8월 15일을 광복절을 경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제는 역시 8월 15일을 우리가 건국절로 제정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광복절은 조선 민주 인민공화국 창건설 북부절 두 구절 그렇게 배워왔죠. 맞고요. 교육도 받아오고 그러다가 한국에 오셔서 5년이 좀 지났다고 그랬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게 아니다. 북한과 상당히 다르죠. 북한에서는 어떻게 기르고 있는지 어떤 걸 더 중시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45년 일제가 패망한 이후에 분명히 조선 반도는 하나의 국가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북한에서 제가 배운 걸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국주의 열강들이 로시아에서 있는 랄딴 회담에서 로미엄 순회사 회담에서 미국은 38선 경제 이남인 한국을 남조선을 그리고 러시아군은 38선 이북인 북한을 그때는 이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이라는 국가를 세우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구역을 항상 민족의 영웅 결출한 영웅이신 김일성 장군님께서 국제주의 전설을 현통성 왔어서 이런 제국주의 열강들이 38선 이남으로 오르지 못하도록 보면서 북한을 수호했고 거기에 권국을 했으며 거기에 당을 세웠으며 이런 교육을 저희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게 한국 와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니까 분명 로미엄 순회사 회담이 있었던 것도 맞고요. 북한에서 말하는 그런 근거에 기초한 것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각색하고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해서 국민들이 눈을 가리고 이런 것들이 여기 와서 보니까 50년 전쟁 하나만 놓고 봐도 남군이 침범을 했고 침범 절에 성악산 전투에 뭐여 뭐여 해서 괴뢰권들이 계속 북침 전쟁 연습을 한다. 미군이 들어와서 뭐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어려서부터 늘 교육을 줬으니까 지금 45년 이후에 50년 전쟁 이후에 여기 계시는 나의 많은 어르신들이 참 많으셨는데 그 건국 1세, 2세들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우리는 3세, 4세, 5세들인데 혁명이라던가 국가를 창설하고 기반을 다정하는 데서 1세, 2세들이 얼마나 많은 효과를 해갖고 어느 날 대한민국을 만든 것도 여러분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이 다 힘을 합쳐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도 그러한 혁명의 1세, 2세라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3세, 4세한테 교육을 주는 건 항상 김일성 장군님, 김정일 장군님 해방이라는 건 민족주의 투사들도 어느 누구의 모든 국민 모두의 조선사람 모두의 열망이었던 건 사실인데 그때 우리가 교육받은 건 다 어느 일리엔의 한 사람의 영웅적인 서행에 의해서 백두산 전기를 타고 나신 김일성 장군님께서 이 뭐... 말도 다 못하겠네요. 그러한 정신적으로 사람들은 우리를 이데어로기로 교양을 줬고 만 16세, 17세부터 군복무 만 10년씩 하면서 누굴 교양을 받는 건 그거였거든요. 성근 씨는 평양에 살다가 가족들이 전부 추방돼서 말로만 듣는 거 아우지탄광에서 직접 몇 년... 아니, 저는 아우지탄광이 아니고요. 아버님은 중앙당 경제정책거무부 일부부장으로서 김일성인 최측근에서 일을 했었고요. 김일성인 정권이 붕괴되고 98년도에 김정일이가 정권을 기본적으로 장악하는 시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숙청 작업이 시작됐는데 그때 중앙당 내부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숙청이 됐거든요. 저희 가족 중에서도 저희 아버님이 숙청이 돼서 15호 관리소라고 하는 여덕관리소에 갖춰 가게 됐고요. 북한은 이전 때처럼 직계 아들에게 함께 초복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들이 하나였다 보니까 맏아들이었다 보니까 또 같은 아버지처럼 당원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남독곤독광산의 땅속 지하 600m 광산에서 햇빛 오지도 못하고 월요일 7개월을 그 안에서 혁명하러 가고 나와서 그 계기로 통해서 아버님은 병으로 돌아가시고 대한민국에 오게 되는 그러한 시간과 계기를 갖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네. 우리 이성근씨가 대한민국에 와서 이 카이로프라틱 안마 자격증을 땄거든요.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요. 무료로는 안되고 요거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직접 연락을 주시면 아마 잘 할 겁니다. 자 강박사님 이성근씨는 김일상과 철천지 원수가 된 정도인데도 세외교육의 힘이랄까요? 뭐 건국절 북한에서 어떻게 기르느냐 부르니까 뭐 그냥 다 나오네요. 네. 역시 세외교육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류가 강인이기 때문에 생존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인류가 여색과 다른 종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번영을 구구하는 것은 바로 중요한 게 바로 이성근씨처럼 변화를 아주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존하고 또 좋은 기술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옆에 앉은 송지영씨한테는 물어보실 거 없으십니까? 송지영씨는 탈북자 출신 대한민국 공무원 1호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물어봤습니다. 제가 국방 FM에 몇 번 초청을 했어요. 한 시간 동안 진행을 할 때 제가 한 시간 동안 대담을 했는데 저번에 나왔을 때는 분명히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서울시 공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들으니까 공무원은 그만뒀다고 그래요. 2만 8천명 중에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계약직이었어요. 그 좋은 직을 버리고 한 것은 아마 여러분들은 방송을 많이 보셨죠? 북한 아나운서라고 해서 방송의 말에 빠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본인한테 직접 한번 들어보죠. 제가 짤리운 게 아니고요. 제가 사직서를 내고 나가지 말라고 붙잡는 걸 제가 박차고 나왔습니다. 물론 계약직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정말 공무원이라는 일자리는 제가 정말 북한에서도 꿈꿔볼 수 없었던 평양 신앙에서 일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또 거기서 일할 때가 보람차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 천성이 천성인지라 저는 공무원보다는 방송적으로 오히려 더 저한테 잘 어울리고 그쪽으로 하는 것이 통일을 위해서 또 우리 북한에 남아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 맞겠다 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침없이 아낌없이 사직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압축해서 쓰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간이 5시 25분입니다. 그래서 미경씨한테 여기 어르신들이 다 아실만한 노래 북한에서도 일제시대 노래는 부르는 게 금지가 아니죠? 네. 금지가 아니죠. 근데 금지된 곡들이 많죠. 어 그 저는 지금 아리랑을 이 대목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리랑을 제가 접했던 엄마 7살 때 접했거든요. 저희 엄마가 3대 성악, 김일선 시대 때 3대 성악과의 한 사람이었어요. 피바다가 그랬던 일기생이고요. 어 그러면서 79년도에 러시아로 가던 비행기가 폭파하는 일이 있으면서 엄마는 그때 림파성 암 수술을 받으러 지방을 내려오시면서 유일하게 남으신 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 떨어져가지고 겁나서 가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오셔가지고 다른 길을 이렇게 가셨거든요. 근데 엄마한테서 제가 7살 때 채찍질 맞으면서 아리랑을 배웠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면서 지금 가수의 길을 북한에서도 노래밖에 변기였고요. 한국 와서도 가수의 길을 가게 되는데 가수의 길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할아버지가 경상도 마산 출신이셔요. 그리고 독립분이셨고요. 그렇게 해서 중국을 가면서 아버지네 7남매를 낳으셨어요. 아버지 고향은 한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마산을 알고 싶어서 뿌리를 알고 싶어서 인터넷 두져보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2개월 만에 반요일 이륙하여 저희를 나가면서 거기서 동상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가수협회 가수증을 받으면서 가수를 성장하게 되면서 또 4년이라는 기간이 걸쳐서 엄마, 아빠부터 큰언니네, 식구, 둘째언니네, 식구, 오빠네, 식구, 가수단일 이렇게 해서 기간이 기간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아리랑이 춘사 나훈규 선생님의 영화 아리랑에 나오는 아리랑이죠? 네. 저는 모르고 사실은 모르고 노래를 했거든요. 아리랑이 너무 좋아서 할 때마다 너무 짠하고 뭔가가 모르는 이런 참 덤덤함도 있고 왠지 모르게 눈물 좀 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소절 부탁드리겠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그 제가 그냥 이렇게 가사를 다 바꿔서 지금은 그 방송계에 신의를 다 걸쳐서 부르고 다니고 있거든요. 오리지널로 하실래요? 근데 다는 못하겠고 지금 3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남북에 똑같은 제가 계속 한 부분만 할게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로 저 산이 한라산이 한라산이라지 이 팔천만 우리 결의 하나가 된다 저기 저 산이 백두산이라지 이 팔천만 우리 결의 하나가 된다 가수한테 적절한 무대 장비도 안 주고 노래 시키는 게 무례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힐랑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여기 지금 프레스센터에서 반주기 동원에서 노래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저께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동현 원장님이 원래 노래 몇 곡 부르는 걸로 하고 출연료를 지불하니까 최대한 사회자가 알아서 본전을 뽑아달라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실내인 줄 알면서도 몇 곡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2분 남았는데요 각자 30초씩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영씨부터 네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공개 방송을 하게 돼서 감격하고요 또 몰지않아 815 아 공국절? 공국절 공국절 공국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공국절을 맞으면서 좀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남북한의 문화교류라든지 어떤 겨루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희호 여사님이 가셨는데도 북한의 김정은이 만나 주지도 않고 냉랭한 표정으로 만나 주지도 않고 정말 그냥 돌려보는 데 대해서는 정말 뭔가 남북한의 안 좋은 이 감정이 언제면 정말 이게 정착점에 머무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남북한에 좀 더 좋은 기류가 흐르기를 네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미국의 정신나간 농구선수 로드먼은 그렇게 만나 주면서 그의 이희호 여사는 안 만나 줬대요 자 성근씨 아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에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고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다시 세상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앞으로도 더 건강하시고 대한민국을 더 큰 나라로 만들고 통일된 나라로 만드는데 더 성업에 한 마음같이 참여하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앞으로까지 쭉 가실 수는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카이로포라티 안마가 필요하신 분 직접 연락 주시고요 자산입니다 네 민경씨 네 저는 좀 이기적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소문을 얘기할게요 아리랑이에 수업된 제 개사한 가사 말처럼 8천만이 하나가 돼야지 저는 고향으로 내 집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8천만이 하나가 되는 세 나라를 세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8천만이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저는 우리 아리랑을 끝까지 소지처불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성우씨가 50년 전 제가 6.25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김일성 얘기할 때 제가 살짝살짝 위태위태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이신 이인수 박사님이랑 조회자 여사가 지금 앞줄에 앉아계신데 이승만 대통령 얘기 잘못 나오면 분위기 냉랭해질까봐 다행히 나오고 왔습니다 강석순 박사님께 총평 말씀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사회에는 법적인 용어로는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사에서 좀 듣기 싫어하니까 통칭 탈북민이라고 그러는데 이 2만 8천여 명의 탈북민 가운데 이 단상에 앉아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성공한 바늘에 드는 탈북민이죠 그래서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을 해서 우뚝 설 수 있는 통일 예비병으로 좀 활동을 해 주시고 오늘 주제에 관련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더 많이 배우셔서 조국이 해방이 되고 광복이 된 것은 김일성이 항일빨산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왜곡 날조 또는 조작을 한 것이라는 게 명명백괴라니까 좀 더 만에 공부를 하셔서 이런 기회나 탈북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에서 김일성이 김씨 일가가 이렇게 항일빨산 활동을 허위로 날조 조작했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전파를 하게 되면 그 방송으로 들어진 북한 주민들이 보고 아, 이거 김씨 황제는 전혀 아니구나 해서 그런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대한민국 건국 67주년 회고와 진단이라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내년 이맘때는 자유통일 후 첫 건국절 행사 기념 세미나를 열기를 강력하게 희망하면서 모두 순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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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밤 격 mr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